나씨 분이의 러시않고 이거 뭐 러시않고 뽑혔다! 준비됐다! 라오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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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해! 바람해! 에브리타임 인 피스 그럼 지금부터 2021 대학생 모의 남북회담 결선 대회 인도사회 분야 회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협상을 했을 때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군사위원회에서 해결하기 전부 합의를 다 해놓고 이렇게 다시 말을 뒤집으시면 저희는 합의를 원하라 회의를 하겠지만 저희 남쪽으로서 판단하기는 굉장히 빠른다는 말이죠. 이상가족 상봉을 통한 시범관광을 진행해서 의료관광 생명보건단지 조성을 제안 드린 것은 이제 모든 분야 회담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 통일부에서는 통일부 장관이라고 안 그러고 통장이라고 봅니다. 통장 그러면 조금 친숙하고 가까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접경지역에서의 통합관리 그리고 남북공동산업단지의 개발 그리고 남북공공의료특사단 교류 등 청년들의 관심사와 상상력을 담은 미래지향적인 주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남북이 만나서 만들어낼 수 있는 공동의 가치와 또 더 큰 유익을 담고 있는 아주 좋은 주제들이라고 느꼈습니다. 남과 북을 대표해서 마치 실전처럼 최선을 다해 참여해주신 6개 팀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다들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여러분들의 대화 과정에서 저는 사실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ось 예ert 맨날 상상력한 수 ambitious 중국uman 할당 acts